어디 가는 거야? 어디 가는 걸까? 왜? 떨려? 응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은 지금 투자해서 손가락이라고 했잖아 귀엽다 답이 넘어갈지 모르겠다 긴장해서 긴장도 했고 두 사람도 엄청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 동갑이지 누가? 누가 동갑이에요? 오빠는? 두 살 차인가? 마치 형 하라고 그럴까? 괜찮네 궁금해 안녕하세요 대박 린이 린이 부러워 이렇게 봐 아빠 너무 귀여워 린이 너무 귀여워 근데 오빠 진짜 결심길지 출연해줘서 너무 귀여워 너 잘 어울려 네 이때도 또 멘트 날렸어요 또 네 린이 이때 다 울었잖아 린이 린이한테 말해줄 때 너무 저도 울컥했어요 그렇죠? 우리 제작진들도 또 다 울컥하고 나 울고 또 맨날 울어 우리의 과정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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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장했네 긴장했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신기하다, 너무 신기하다. 아 이런 순간이 오네, 너무 신기하다. 그러니까, 우리 프로그램 대박이다, 그렇지? TV 보는 거 같아, 오빠. 너무 신기하다, TV 보는 거 같아. 저희가 최근에 보다가 보니까 또 더 신기한데, TV로 보다가. 그저께까지도 또 두 번 돌려봤거든요. 저 진짜요? 네. 앉으실까요? 우리가 보는 게 더 신기한데? 물어도 신기해요, 지금. 저 시즌2 되게 재밌게 봤어요. 저희가 아까 오면서도 얘기했는데, 시즌2를 보고 자란 남다키즈. 남다키즈. 남다키즈 세대? 저랑 뭐야. 시즌3랑 뭐야. 저런 날 오래 불렀어야죠. 남다키즈. 우리 갔었어야 돼. 돌신키즈. 남다키즈. 남다키즈 세대. 저희 나이 차 얼마 안 날은 것 같은데. 세대, 세대. 세대, 세대. 시즌3. 우리가 뭐 나름 선배라고 할 수 있지? 키스로? 키스로, 키스로. 선배님, 선배님. 선배님이라고 불러야 된다. 아니, 아니요. 원래 맛선배는 눈돈 마주치는데, 원래. 딱 한 키스 선배. 맞아. 맞아. 되게 신기하다. 감사합니다. 좋아해. 사랑한 내용은 오늘의 마음으로 해달라고 합니다. 사랑한 내용앙이 너무 TensorFlow가 왜 이렇게. 또 이런 내용이 compris. 넌 justement. 그니까요. 또 같이 다행어하는 것 같고, 그니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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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